영화 한편 영어공부하기 프로젝트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른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 저의 또 다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구요. 그 안에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악마는 크라다를 입는다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영화들도 올려놨구요. 이 영화들은 제가 100번씩 쉐도잉 훈련을 한 영화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관련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훈련하세요. 시간이 아주 짧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다시 채널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자료를 올렸는데요. 그 영상에 들어가보면 제가 댓글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다 보신 후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주세요. 특히 공부하는 분들에게만 자료를 드리니 꼭 영상을 다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시청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쭉 아래 보시면 자료를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들어가보시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으로도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여기. 그럼 다음 시간에 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